Q. 방탄소년단 6. 시진왕 방탄소년단 2016 시진왕 시진왕 퀴즈를 통해서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발! 봄이 들어가는 노래 제목! 5개를 연속으로 말하시오 지난번에 맞은게 너무 추해 아 10 5개 왜 저런거 말씀이신지 아님 이러면 첫 방에 못 맞춘다고 듣고 보스코 보스코 선배님, 복고 댄딩 아 다섯 개요? 아 다섯 개라고? 아 모르겠다 진짜 노래 제목만 말하면 되죠? 보물? 나 하나로 기억해 보겠어 보물 노래하다 복고 댄딩, 봄이야 복고 댄딩이 아니라 그렇지 땡땡 아 진짜 안 됐다, 빨리 담아야 돼 아 녹취렸어 아니 다 먹으니까 다섯 개 너무 어렵다 봄날 안 간다, 봄봄봄 꽃 피는 봄이 오면 봄바람 땡! 하나는 모르겠냐 마지막 테니까 몰리네 봄을 노래하다 봄봄봄 봄내봄 땡이지 이러면 땡이지 야 봄날에 간다 봄봄봄 봄이 오라 땡 봄봄봄 봄봄 봄봄봄 봄날에 간다 어느 우연히 봄 봄을 노래하다 봄봄봄 몰라 야 나 어렵다 야 나는 나는 하나 기억하다 하나 기억은 안 나 하나 기억은 안 나 봄봄 나 봄봄 쟤킷인가 모르겠다 봄봄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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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히 봄을 노래하다 야 진짜 나 이렇게 기억이 안나냐? 봄봄봄 봄날아간다 오늘 봄날 우연히 봄 봄을 노래하다 오 잠깐만 나 다 똑같은 거 같은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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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없는지 모르겠는데 봄비 봄날 봄날 봄 봄사람 막 이러지 형 제가 그래가지고 제목 야 뭐야 여름에 관련된 노래 아니야? 봄 좀 어려웠으니까 연 진짜 쉬운 거 할게요 네 여름에 우리 찬형 겸 휴가 갔다 왔죠? 네 여름에 우리 찬형 겸 휴가 갔다 왔죠? 네 여름에 우리 찬형 겸 휴가 갔다 왔죠? 네 아니 발 얘기는 야 그냥 그다 야 지도해 둘째는 뒷다운 섬 이름은? 아 몰라 어? 어? 빠져 이러면서 피아형 100% 올라와 YG 키 YG 키 피아형 100% 올라와 아니면 어떡해 다운 이성 뭐? 다운 이성? 뭐? 다운 이성? 아니야 아니야 다운 이성인데 성민이 딩선 하신 게 그냥 그래서 웃기기 시작했다 뭐야? 마누칸? 야 내가 엔치마 썼어 그때 야 야 야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시작 재밌어 아 여름에 남자예요? 형 형 형 형 우리 일자로 맞추죠 아 나 봄에 남자예요 아 진아 뒤로 와 야 끼니 끼니까 출발 못했어 나도 엔치마 썼는데 왜 나는 모르냐 봄아 이거 똑똑하지 너무 어려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예 나 경수님 때 못해 주시는 거야 자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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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남자의 계절이죠 아 이게 뭐하냐 남자 듀오 다섯 팀을 여쭤봅니다 야야야야야 뭐라고요? 남자 듀오예요 듀오 듀오입니다 두 명 듀오 큰일 못해 듀오예요 두 명 어 조심하고 오세요 다이나믹 듀오 인피니트 플로우 배치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우 형 해요 왜 배치기 다이나믹 듀오 소리 지대한 탁 지대한 탁 엄마 쉬운 문제 윈털 제일 열심히 해요 이런 공연이 제일 난 후다니까? 자 방탄소년단 정식 데뷔 후 야잇! 나 알잖아! 정식 데뷔 후! 그래, 문자리 끝까지 들어야지. 데뷔 데뷔 때 기억 아니야? 올해 몇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일까요? 야, 너무 쉽다, 이거. 너무 쉽는데? 뭐지? 5, 4, 4! 야, 이제 하면 되나요? 결전의 순간! 아, 그렇지! 10!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나? 아니야. 아니야, 재밌었어.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오케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야, 저거 순간이 꽉 말할 것 같아. 아, 진짜 제발. 내가 선택 안 해도 돼. 내가 보다 가을이야, 가을. 야, 이거 아니야. 정복아, 난 이 형은 너를 원해. 굳히는 거 대로 가는 거야. 역시! 아, 좋아, 불안해. 선생님이 정호석이야. 아니야, 1번, 4번은 뭔가 걸릴 확률이 높아. 나도 정호석 합쳐. 진짜로. 난 3번. 알겠습니다, 빨리 해, 빨리. 2번 들어가겠습니다, 2번. 아니, 정호석이. 2번? 100%다. 자, 이제 호석이 형 이거예요. 나 2번 하려고 했는데, 아. 정호석 꽉 세트 당첨. 자, 4번을, 4를 조함으로 4번 가겠습니다. 자, 내 아버지. 아, 죽을 싸예요. 아, 이 형은 전복. 죽을 싸니. 사단에 다가 죽어요. 제가 13번을 좋아하니까 3번을 뵙겠습니다. 자, 전정호 하논. 하트가 괜히 하트가 아닙니다. 전정호는 모르겠어. 자, 앨범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진짜로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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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알았지 그리기 전에 형 저를 말해 건설틱하기라 그랬어 뭐 땜고 뭘 말하는 거야 아 이거 봐봤자 뭐해 다 과일이고 뭐고 그건들이 전복 야 새로운 각이다 야 전복? 예 전복이다 전복이다 야 예 전복이다 예 전복이다 예 전복이다 예 전복이다 이 과일 전부 다 될 거예요? 예 전복이 꽝이니까 됐습니다 와 대박 전복이 뭐야 이게 전복이야? 이 전복의 영광을 멜로디 써 네 옷이랑 되게 잘 어울려 MC보면 뭐해 제일 어려웠어 솔직히 말해서 와 대박 하 저는 이 전복의 영광을 우리 회사 옹우 형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야 옹우 형 옹우 형들한테 옹우 형 맞게 드세요 저 형이랑 맞게 드세요 SNS로 인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광만 돌릴 거예요 세미가가 좋지 않습니까? 막막막막막막막막막 예 형은 넌 그 영광 어디서 돌릴 거예요? 나는 보문이한테 바로 돌릴 거예요 그래 됐다 애들이 나눠먹을 생각을 했잖아 됐다 형들끼리 나눠먹어야 했어 와 나 이거 방탄생들이랑 나눠먹을려고 야 야 야 정국이다 우리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지 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한우당 전복인데 야 필요해 나 한우 전복 다 필요 없어 나는 전복이만인데 역시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 전복 형이 오늘 잘 키운 과일 하나 열 전복 안 부러워 전복을 뜯어버리라 와 형 화이팅 야 형 그래 첫chen 형 그럴 때 형 그리고 둘은 자이 팬들에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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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